안녕하세요. 섹스폰 학교 정광호입니다. 오늘은 섹스폰 운지법 3호 타고 레니 파 를 배워보도록 할건데요. 운지법 온음은 다 배우는거죠. 섹스폰에서 낼 수 있는 온음 운지법은 다 배우는건데 3호 타고 바로 진행할게요. 2호 타고 도 까지 다 배우셨어요. 레는 뭐냐면요. 여기 옆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. 1 2 3 1 2 3 편안하게 쉽게 해보시면 1 2 3 1 2 3 여기에서 이 엄지랑 제일 가까운 옆에 있는 놈이 있죠. 이 놈이 레. 얘를 어떻게 눌러주냐. 엄지 눌렀죠. 엄지랑 얘만 눌러준다. 엄지 누르고 간혹가다 이 도를 같이 누르시는 분이 있어요. 도에서 바로 레 가려고. 도 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도 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안돼요. 도 레 도 레 도 레 엄지를 계속 누르고 있고요. 도 레 레 레 불러볼게요. 3호 타고 3호 타고도 소리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나시는 분들은 입에 힘 많이 줬고요. 3호 타고는요. 되게 어린아이와 같아요. 너무 이렇게 강하게 다뤄면 안될 친구예요. 뭐 나중에 연주할 때는 강하게 소리낼 수 있지만 처음에 소리낼 때는 좀 부드럽게 아이를 다루듯이 조금 이렇게 좀 오냐오냐한 것을 다뤄줘야 되는 부분들이죠. 레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배우겠지만 미, 파 다 마찬가지예요. 올라가면 올라가셔서 입에 힘 당연히 빼줘야 돼요. 당연히 빼주고 호흡이 자 이제 아까 호흡과 압력에 대해서 얘기했죠. 호흡과 압력에 대해서 강의 얘기했는데 안 보신 분들 보고 오셔야 돼요. 레 미 파 했을 때 호흡의 압력 자 고음에서는요. 압력이 너무 쎄면 안 돼요. 압력이 너무 쎄서 안 나는 거예요. 압력이 너무 쎄서 호흡 좋아요. 호흡 냈는데 압력만 약하면 돼요. 그러면 크게 다를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호흡과 압력이 같이 쎄버려요. 호흡 안 나 조금 살살 불러보세요.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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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부터 호 호흡 아시겠죠? 레 되었어요. 요 놈 하나만 눌러주시는 거예요. 자 미 미 미 배울 건데 미는 뭐냐면요. 요 레에다가 플러스 요 바로 요 놈 하나 있죠. 요 놈 눌러주세요. 같이 요 손가락으로 요 손가락으로 얘는 이렇게 눌러주시고 얘는 이렇게 눌러주시고 요거만 누르면 뭐냐. 요 두 개만 누르면 레 샵이에요. 레 샵 레 샵이고 레 샵 나중에 한번 다시 할 거예요. 샵 요 두 놈이랑 엄지 요 옥타브 키랑 3번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. 그럼 미 레 레 미 레 레 레 레 레 미 레 미 마찬가지예요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흡 많이 세게는 더 나가면 안 돼요. 더 많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더 많이 더 많이 편안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해주셔야 되고 레 미 레 파 쉬워요. 플러스 요기 요거 하나 남은 거 있죠. 요 놈 같이 눌러주시고 파 파 레 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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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쉽잖아요. 근데 어려우실 거예요. 왜 어려우냐면 내가 처음에 조금 입에 힘 많이 주셨던 분들은 안 나와요. 꽉 누르고 있어요. 어떻게 꽉 누르는 소리가 납니까? 날수도 있죠. 쥐어짜면? 쥐어짜면?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압력 너무 세게 넣지 마시고 레 레 파 한번 다시 불고 수업 마시도록 할게요. 레 요 하나 엄지손가락 누르시고 요 더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. 절대 더 누르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편안하게 부셔야 돼요. 레 레 레 바로 위에 넣는 요놈이랑 플러스 요기 요 손가락으로 여기 1,2,3에서 3번 같이 그 다음에 파 이렇게 세 번째 거 같이 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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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렛 렛 렛 렛 렛 렛